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소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3절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여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 여기서 사도바울이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소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바울이 그 외모를 자랑하고 거짓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후소 11장에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13절에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여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다. 미쳤다. 그 거짓 목사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 목사들을 까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 저거 아주 교만하고 미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지금 우리 사역하면서 거짓 목사들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쳤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조용기를 깠다. 위대한 종 이찬수. 위대한 종 누구누구. 김사만이 이렇게 다 나오죠. 우리 미친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여.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여. 그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책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 목사가 이단 목사일 때 미쳤다. 왜? 그 사람들 자기네 목사들을 책망하고 까니까. 자기네 목사들 보고 거짓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미친 사람같이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큐즈를 받죠. 탈렌트 비유에서 아무것도 안 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한테 나중에 계산할 때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한 탈렌트 받은 사례에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 주님은 사기꾼이에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탈렌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부서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내가 사기꾼이냐? 이러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다고. 그래? 오케이. 내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래? 내가 그렇게 까다로워? 그러면 너는 마땅히 이자를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할 말 없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이자들이 너무하대는 등 미쳤다는 등 왜 목사들을 그렇게 까느냐는 등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우리는 미쳤어? 왜 미쳤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은혜 복음이라고요?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 받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쳤다고 해도. 내가 뭐 미쳤다고 해도 전화 걸 하고. 왜 내가 미쳤어? 따지지. 안 따진다고. 왜? 우리는 아는 거야. 그 자들이.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야. 무식해가지고. 우리가 바른말을 하는데 그 자들은 우리 보고 미쳤대. 그래?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잖아. 이건 마찬가지. 사도바울은 그래. 내가 미쳤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사역을. 왜 영원 목사는 왜 그냥 자기만 그냥 가르치면 돼. 왜 남들을 까느냐. 왜 남들 거짓 목사들을 왜 밝히느냐. 왜 다 자기만 왔다 그러냐. 왜 저 사람들 구원도 안 가르친다. 그게 사실이니까. 구원론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가서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해요. 왜 당신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설게 할 때 그 차들을 있는데. 거기다 외쳐요. 당신 지옥 간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차 사고 내 앞에서 한 그동안 몇 번 봤어요. 그냥 거리에서 우리 설교하면 그냥 막 괜히 그냥 핏대 올리고 가다가 그냥. 플로턴 지역에서는 큰 상관을 할 뻔했어요. 이 차가 라이턴 해가지고 뺑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 다 그때 있었으니까. 봤지만 이 차가 여러분 거기 가운데 가리는 잔디 같은 거 있잖아요. 꽃 있고. 그걸 넘어갔대니까. 삐익 하다가. 그걸 넘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썼어요. 경찰에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왜? 지옥 간다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시엔더. 우리 거기에서 로렌하이스에서 할 때. 내 앞에서 바로 그냥 참. 돌다가 그냥 부닥치고. 듣기 싫어가지고 빨간불인데 돌라고 그러다가 앞에 참 박았잖아. 내 앞에서 바로 앞에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그렇죠? 거리에서 그렇게 거리설게 하면 저 왜 미쳤다. 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저거 미쳤다. 저 아이들 데로 나와가지고 하는 저 목사 미쳤다. 이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런데 그 동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가서 하는 것. 여러분도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서 와서 죽으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우린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 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왜?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었죠? 주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렇죠? 칼빈 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읽을 때. 모든으로 읽지 않아요. 선택받은 모든 자 이렇게 읽어요. 말을 바꿔, 변개시켜.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 디모델 전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크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지 그냥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베드로 후소 2장을 보세요. 주님은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줬다는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세요. 베드로 후소 2장에 보면. 2장 1절. 베드로 후소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까지도 주님이 사주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한 거지 선택된 사람들만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단편적인, 그런 템포러리 아니면 그 한 군데 뜯어가지고 칼빈주의를 가져 나오죠. 선택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만 위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산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지만 산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두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나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왜 죽었다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는다. 그건 또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죽은 몸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캐토릭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죽어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 해가지고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십자가 달아놓고 그러지? 그 성당에다가 그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죽은 예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섬기는 거지. 그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데 곧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보는 거지. 십자가에 죽어있는 거.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 로마서 14장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살았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살아나이게 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면 얘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내가 원한다고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러죠.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가리키고 그런 식으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다음에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여러분 간증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간증이 중요해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랬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 그것만 알아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내 것이다 그러고 사니까요. 이게 문제야.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가치가 있고 그게 사는 거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사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여러분의 하나님 뜻이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은사를 준 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콜링 받은 사람은 콜링 받아서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로 불림받은 사람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만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그게 진정한 삶이라고. 나머지 삶은 사는 삶이 아니야. 웨이스트.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는 삶.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여러분이 생각할 게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삶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24시간 나가서 전도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하나님이 자랄 때 자고 나갈 때 나가고 애수 증거할 때 증거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하고 예배 볼 때 보고 드릴 때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서 하는 삶. 착각해 말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찬 삶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4시간 밖에 나가서 전도를 돌리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약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인간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에 걸려든 사람들 엄청 힘들게 살죠? 왜? 그냥 하나님 핑계대고 그 교주를 위해서 그냥 24시간 다 사는 거야. 죽어라고 그냥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쉬라고 하면 쉬고 나가서 구령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그러면 무조건 나가서 24시간 구령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24시간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9절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것은 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사람들에게 역량을 준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라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게을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원치 않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관점 가져야 되고 믿음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 다 그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다. 애는 죽은 자들과 산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가 그러니까 이단들 사회비 종교들이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몇 십만 명이 그러면 이만희한테 속은 사람들이 이 삼십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여간 그 사람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 보면 문선명이한테 속은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 몇 십만 또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상홍증인 거기도 또 엄청 많고 무슨 하나님에게 뭐 하여간 그 다음에 무슨 천도교 무슨교 무슨교 하여간 이상한 거 들어보지도 못한 것도 거기에도 몇십만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교주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참 힘들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를 까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왜 목사님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전하지 왜 까느냐 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여기도 한 70-80%는 교회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는 걸 지적해줘야지 건지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죽어라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들은 구원론 하나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헷갈려. 그 사람들 내가 현미경에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세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얼마 뭘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설교하면서 모를 거예요. 확신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설교 들어오면 알잖아요. 분명히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진 목사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따위로 설교 안 한다고. 설교 들어봐야 완전히 은혜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가지고 나와요.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니까 우리가 그거를 밝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이 만약에 한국 한인들이 여기 L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 목사들 까고 한국 교회 깔 필요가 전혀 없죠. 다른 종교 믿지도 않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한 반이 절에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절이 뭐가 잘못된다. 불교가 뭐가 잘못된다.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건져내겠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구원받을 때 절에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자기도 예수 믿고 일요일 날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6일은 부처 믿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지적해줘야 된다고 지적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도마을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그거 놀랄 거 없어요. 왜 너 나 이상하게 생각해? 난 너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럴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목사한테 성경을 모르는 목사한테 자기네들은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해. 왜? 그 성경 모르는 목사한테 10년, 20년 다녔으니까 그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요. 구원론을 물어보면 구원론조차도 모르죠. 아니 머리로만 믿든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도마을도 그런 꼴을 당했어요. 자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사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가족 친지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지금 주의시 주의시인 사도바울이 그 주의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안 가면 어떻게 산대는 거예요. 영적 이제는 영적인 거라. 육신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었나. 이제는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엔 가족들도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지 가족이 화평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뭔가 육신적으로는 가족인데 친지인데 친군데 이게 대화가 안 통한다고 구원받기 전에는 대화가 잘 통했어. 맨날 세상 드라마 얘기나 하고 무슨 케이팝 얘기나 하고 축구 게임이 어떤 뭐 아니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모든 게 공통점이 많았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가족끼리.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알고 지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힘들어진 가족이. 가족이 구원을 안 받으면 아주 힘든 거예요. 뭔가 부모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관계는 있는데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옛날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족들 구원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뭔가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 본 사람도 바이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괜히 친근감 있다고. 왜? 통하니까. 영적으로 통하니까. 처음 만나도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성도들 한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처음 만나지만 옛날부터 아는 사람 같아. 그렇죠? 왜? 이제는 육신에 따라 알지 않는 영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영적 가족이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크리처라 그러는데 변개된 성경은 크리에이션이라고 창조물 뭐 이런 식으로 다 변개시켰어요. 하여간에 변개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크리처 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크리에이션은 이 우주 만물 다 크리에이션 아니야.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인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려 믿은 인간을 말하는 거지. 그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왜 변경시켜? 불순하다고. 크리에이션을 왜 변경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것들은 여기서 16절에 의하면 육신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 16절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느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옛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즉 여러분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새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그 새 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이라고 틀린 성품을 가지고 옛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것을 가졌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이랑 구원받은 다음이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를 안 진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자체가 세상 보는 관점 육신적인 것 보이는 이 비유가 틀려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그렇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다 그런 것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죽어라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 그런데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걸 가리켜요. 이제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받으면 지옥 가는데 마음이 틀려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듣는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지면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노래를 즐긴다고 요새 한국 사람들이 K-POP 이라고 K-POP 이라고 거쳐요. 젊은 애들 거기에 아주 미친다고 K-POP 외국인 애들도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런 게 달라져요. 여러분은 예배들에서 찬송 하고 영적인 노래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락 뮤직 같은 것들은 머리가 깨어지는 것 그렇죠? 예배들에서 5장 보세요. 달라진다고 똑같지가 않아요. 예배들에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탄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특히 한국 문화는 술의 문화예요. 전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 그냥 당연히 술을 마셔야 돼. 술 안 마시면 왕따 당해. 그렇죠? 한국 사회가 이상해.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직장 끝나면 그냥 다 집으로 가잖아.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든 적든 이 문화 자체가 이 마귀적인 문화가 아닌데 이 한국은 마귀적인 문화예요. 직장에서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든다고. 술 취하지 말라. 구원받기 전에는 술을 마신다고. 술 취하고. 그렇죠? 그것은 방탄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요. 다르다고. 들어간 게 틀려요. 술이 들어가지 않아요. 19절 시와 찬성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거죠? 이제는 찬성할 때 여러분이 훨씬 기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막 낭매시라고 미친듯이 지금 우리가 보면 걔네들이 미친 애들이야. 그런데 그때는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걸 몰라. 지네들이 미쳐서 날뛰는 걸 몰라. 그냥 걸어가면 이러고 운전하면서 저 또 또라이구나. 그런데 걔네들은 그게 미친 건지 몰라. 우리는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한국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미국의 그런 젊은 애들 그냥 음악 아주 크게 틀어놓고 그냥 그 안에서 춤추고 막 이런 몸을 가만두지 못해.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미쳐보인다. 저거 또 미쳤구나. 저거 돌았구나. 그런데 과거에 청소년들이 그랬던 말이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 찬송 영적인 노래들로 달라진다.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께서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 적 있어요. 맨날 불평만 해야지. 아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왜 요 모양 요 걸로 만들어요.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요새 젊은 애들이 20대 30대 애들이 가수 배우들이 그냥 자살해요. 얼마 전에 또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 1년에 몇 명씩 자살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걔네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교회에는 나갔던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수들 배우들 크리찬이라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사는 게 그래? 뭘 생각하고 구원 받은 적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는 커녕 하나님한테 브레임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브레임 그냥 해버리는 거야. 왜 나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번에 주연을 맡아야 되는데 왜 내가 엑스트라가 됐냐 조연이 됐냐 어쩌고 이번에 내가 그걸 꼭 따가지고 가수로서 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쟤한테 밀렸나 뭐 이런 질투식이 쌓여가지고 결국엔 그런 게 안 되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관계일 거예요.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에 먹고 살아요. 인기가 없으면 죽고 싶지 않겠어. 그게 세상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요. 오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인기라고. 인기. 내가 검색 순위에 나오나 안 나오나 1등이 누군가 맨날 그것만 보고 일어나면 그것 볼 거라고. 내가 얼마나 몇 등에 떴나 그러니 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그 아이들이 보험을 받을 때 쉽게 가진 않을 거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보면. 지금 유명한 배우 가수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그다음에 재벌가들 그 사람들도 자살하잖아.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 쉬운 은혜 보험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 수 있어요. 시와 찬성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의의로서 의인인 척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믿음에서 실족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의 옛 성품 가지고 그냥 아담의 성품 가지고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게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은 지나갔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성경 공부하기 싫지만 이제 성경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그렇죠? 구원 받고 난다.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경배하고 이런 걸 좋아해. 옛날에는 가기도 싫어. 구원 받기 전에는 교회 가기도 싫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옛날에 어디 복음 전하려면 어디 전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종교 행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주 주고 이상한 거 하고 순봉 교회에 나와서 키보드가 갈 동안 이상한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교 행위라. 종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없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한다는 그런 기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한다고 그런 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영적인 관점으로 다 보게 되는 모든 것을 볼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덜 중요하고 이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1차에 있던 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위로 올라가 그것이 지금 17절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붙어났으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이죠. 영적인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붙어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냐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랑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다. 원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됐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일일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로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랑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제자들 그 사도들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 믿을 사람들이랍니다. 미래에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라고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이런 그들 모두가 하나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어요.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그 화해의 직분을 여러분이 가졌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돼요. 즉 구령을 해야 돼요. 구령자가 돼. 기존 교회에서는 다 목사도 구령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끌고 오면 단 줄 알아요. 그렇죠? 교회 끌고 오는 게 그 사람들은 구원시켰는 줄 알아. 목사들도 끌고 오면 교회 데려온 거 좋죠. 와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기껏 데려오는데 목사가 복음을 안전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주지. 아예 교회 안 나가고 있다가 거리에서 우리 만나서 구원받는 게 낫지. 그런 거짓 교회 나가면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가 있어. 나는 우리 목사가 있어. 나는 잘 믿어.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자들을 저주하는. 그 자들을 책망하고 그 자들을. 그 자들 때문에 복음이 막혀. 여러분이 대사라고 화해 직분을 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자들이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걸려내야 돼요. 19절에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책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랬을 때 또 이상한 자들은 그 세상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죄사함을 해줬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이 등장해요. 다 구원받은 거야. 누구나 다. 그 다음에서 거기서 조금 나아가면 무조건 알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머리로 알고 그냥 믿으면 마귀도 믿어요. 마귀도 하나님 믿어.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한 마음으로 로마서 5장 보세요.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로마서 5장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교회 나가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머리에 특히 칼빈주의자들 영접기도를 못하잖아요. 그 교리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예수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면 간당간당간당 믿음생활에서 지옥 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자기가. 로마서 5장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내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속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냥 믿는 걸 수로 되는 게 아니야. 마귀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속죄 주님께서 십작에서 하신 그 속죄 하신 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소 5장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과 하여했다. 그러니까 제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그냥 구원받은 거고 다 속죄안 받은 거 만인 구원론이 다 나온 그러니까 은혜 보금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받든 상관없어. 회개하든 안 하든 그냥 다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그래. 은혜 은혜 하면서 그냥 다 그 사람들은 회개니 뭐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해. 자백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왜? 이런 구절들이 세상을 자신과 하여하셨는데 뭐가 필요해? 이랬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은혜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 은혜 은혜 안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행위 행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은혜 은혜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 은혜 교회 이런데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뭐 이런 거 그레이스 뭐 이런 거 들어간대. 그런데 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어 세상을 자신과 하여하셨어. 다 용서해 줬어. 19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하여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 죄가를 인간들에게 돌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같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인간들 완전히 다 심판받죠. 다 죽여버려. 주님이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은혜 보금을 거절한 자들 앞으로 대한란과 재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 후사 3장에 보면 천정한국 끝난 때 하늘과 땅이 다 불러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 죄가를 받게 되는 것이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 보금 시대를 열어주셨어. 보금을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고 화해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이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